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이정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가 우리 지역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광주음악산업지원센터는 올해 활동이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우리 지역의 음악산업 허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의 창업이라든가 제작과 관련된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음악산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또 신인 음악인들을 발굴해서 공연이나 무대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음악 애호가들뿐만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음악산업계에서도 아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매년 9월 사직공원에서 열리는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이 지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광주의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은 음악 지역축제로서 아주 대표 브랜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의 주요한 특징은 2016년부터 유료화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관객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0% 이상 늘었고요. 또 수익도 지금 한 1억에 가까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 브랜드뿐만 아니고 우리 광주 지역의 음악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외에 그동안 센터에서 눈에 띄는 큰 성과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음악센터를 통해서는 신진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 음악센터를 통해서 발굴된 빛과 소음 같은 음악팀은 금년에 한국 대중음악상의 신인상 후보 포함해서 지금 상계 부분에 노미네이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음악인들의 음반 제작 지원 사업을 또 음악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20여 건의 음원 제작 지원을 음악센터를 통해서 추진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뮤지션들의 수익 창출에도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도 광주음악창작소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들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금년에도 우리 지역의 문화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2월 달에 23일부터 25일이 되겠습니다. 김대중센터에서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게임 전시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시회는 광주뿐만 아니고 전라북도하고도 협업을 해서 특히 그 가상현실이라든가 기능성 게임 분야 게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전시회하고 우리 호남 지역에 소개도 하고 국내 바이어들을 모시고 비즈니스도 전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또 해외 진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진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네, 이제까지 해외 진출은 주로 해외에 있는 어떤 유명 전시회를 통해서 해외 진출들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금년부터는 해외 전시회하고 병행해서 쇼케이스라든가 또 현지의 어떤 상설 체험관이라든가 또 비즈니스를 현지와 매칭시키는 그런 밀착형 프로그램도 금년부터는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실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주로 광주는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강세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과 또 최근에는 가상해실 분야의 여러 콘텐츠들이 지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해실 분야의 콘텐츠들도 해외 진출에 올해 역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동남아 주요국의 진출을 돕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동남아의 발전 가능성을 보신 건가요? 네, 동남아가 지금 한 인구가 6억 정도 되는 우리나라 약 10배 정도 규모되는 큰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도 저희가 적극 대응할 예정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아서 저희는 충분히 해볼 만한, 또 공략을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의 콘텐츠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방금도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방송용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 편을 제작하는데 많게는 한 수십억에 가까운 많은 또 제작비가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어떤 저희가 진출한다는 의미는 해외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투자비도 저희가 유치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현지에 있는 제작자와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지의 어떤 방향에도 진출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는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광주 문화 콘텐츠 분야 최대 또 역점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송암 산단에 약 1,200억 정도 아주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저희 광주광역시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지금 실감 클러스터 제작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는 이제 그거에 필요한 설계가 지금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20년에 완공 서비스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감 클러스터에는 현재는 지금 구현되어 있지 않은 홀로그램과 같은 특수한 어떤 제작 기법을 이용한 스튜디오라든가 또 개발에서부터 체험 또 국내 비즈니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